총을 쏘는 훈련? 어휴, 군대 3년 향토 예비군까지 도한 몇 년인데 그 뭐 따로 연습 안 해도 따로 연습 안 해도 됐다 그만큼 쐈으면 됐지 진짜 제가 우리 정만식 씨 얘기도 그렇지만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 총에 대해서 총을 잡는 순간 이 본능적으로 자세가 나와요 예, 이게 예비군까지 뭐 해가지고 도합 10년이 넘는 10년이 넘나? 자오지간은 오랜 시간 동안 하니까 이게 뭐 굳이 따로 뭐 제외할 필요는 없나요? 그럼 박훈영 감독님 따로 훈련이 따로 지도가 필요가 없었겠네요? 네, 뭐 총은 다들 잘 다루시던데요 옛날 총이니까 조작법만 알면? 대단합니다 자,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영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해 내셨는지 저희가 영화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대우의 제작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작기 ecor 감사합니다.